강원도가 내년 예산으로 올해보다 9,006억 원이 증가한 9조 1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원주에 들어설 반도체 교육센터 200억 원, 테마형 접경 거점 지역 조성 10억 원, 접경 지역 LPG 배관망 사업 127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. 이 밖에도 춘천·속초 철도 건설 사업비 2,275억 원, 영월 정선 평창 홍천 인재 양구를 잇는 강원 내륙 고속도로 사업 사전 타당성 용역비 3억 원도 확보했습니다.